ㄴ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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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잔인하다. 꼭 내 앞에서 저 자식이랑 그리하겠냐? 내가 꼭 네 눈치를 봐야 돼? 카메라 발견했을 때 그 안에 영상 못 봤어? 나랑 결혼해줘. 너 아니고선 그걸 지울 사람이 없어 이 자식아. 언제부터 나에 대한 마음 잡은 건데? 나한테 다가오면 울수록 내가 너무 힘들어. 그 자식한테 절대로 수준이 뺏길 수 없어.